좌우 밸런스 개선과 안정성 및 조절 능력을 길러주는 버드독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 매트에서 내발기기 자세에서 동작 시작하도록 할게요. 어깨 바로 아래 손목이 위치할 수 있도록 힙 바로 아래 무릎이 위치할 수 있도록 자세를 만들어줄 거예요. 동작을 하는 동안 허리가 과하게 꺾이지 않게 복부에 힘을 계속 주시고요.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복부 긴장 오른손을 앞쪽으로 쭉 뻗어낼 때 왼다리도 같이 뒤로 뻗어줍니다. 손목부터 발굴가 더 멀어지는 느낌으로 동작해주시고 다시 천천히 돌아와 바닥 제자리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복부 긴장해서 반대쪽 다시 정면 제자리 돌아오고요. 반대 동작 반복해주실게요. 이때 몸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주의해주시고 최대한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느낌으로 팔다리만 움직일 수 있도록 반복합니다. 꼬리뼈부터 정수리까지 앞뒤로 더 길어져요. 동작 하는 동안 어깨가 빠지지 않게 귀엽게 멀어지게 유지해주시고 허리가 꺾여서 배에 힘 풀린 게 아니라 복부에 계속 긴장감을 주고 동작해주실 거예요.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반대 손 반대 다리를 바닥에서 떨어뜨려줍니다. 손끝 발끝이 더 멀어지는 느낌으로 다시 천천히 돌아와서 제자리 마시고 내쉬면서 반대 후 다시 제자리 최대한 동작을 하는 동안 내 몸에 흔들림 없이 내주시고요. 척추를 계속 곧게 세운 상태로 좌우 밸런스 맞추며 동작해줍니다. 숨 내려놓고 제자리로 돌아와 힙 내려놓고요. 마무리 해주실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